안녕하세요. 대한정당의 정책위원장 유태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봉국회에서 평생 목회자로서 그렇게 재직을 하다가 지금 목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나라를 살려야겠다. 나라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약 1년 이상을 우파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의 당직자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라면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선거에 있어서 100%는 아니어도 많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까지도 몰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 이하로부터 그런 사람들로 꽉 차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전산조작까지 하는 전산조작은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고 선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무게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기에 관련자들은 다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좌우의 싸움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럽이나 어떤 미주 지역의 기존의 그런 정치 성향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받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전투, 공산당과의 그런 공산주의와의 싸움 이런 전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나라를 부국감병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그런 국민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 다 다시 뭉치고 모이고 조직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인재를 교육하고 새로운 한국 정치에 팔을 짜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외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울하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적인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일어나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정치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남의 나라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태극기가 뽑히고 이상한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장악해야 될 줄로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질약적이고 전략적으로 일하고 싸워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교체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서운하고 울고 싶은 시국이지만 자, 장어반 소반과 희망을 가집시다. 2021 나도 시장후보다 나도 시장후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사이트 클린보팅.kr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